역시 리더는 힘들어 너무 간중돼서 발표하면 안 돼 네 자, 다 부러요, 그럼 알겠어 형이 또 발표를 해주셔야 열흙이고 싶지 않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해 우리 귀에 억지로 웃고 있던데 찢어버리자 오리까? 그 봉투 되게 얇은 종이었는데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자 아니야, 아직 모르니까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말해 말해줘요 어이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합시다 오지 말고 이거 내장이다 아, 이거 너무 자유나가다 야, 부담감이 느낄 필요 없어 네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네 열 개 네 네 아 아 아 아 아, 뭐 있는데 아 이거 뭐 아 아 아 아 아 출락자가 없습니다 출락자가 없습니다 출락자가 없습니다 아 아 역시 아 아 좀 더 연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기쁜 마음에 울지도 못하겠고 아 아 아 너무 기쁜 너무 좋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미션에도 탈락자가 없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que 피한 방탄소 아닛 피한 에 모셔 아 blo 이 말 말씀드리기 전에 코카우스 말이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해준 우리 세위랑 킴원님 너무 일단 고맙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황조 탈락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씩 쓰옷! 씩 쓰옷이다!